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8회 1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12경기 호범 홍대 봄쇄층 병종 선발경기입니다. 호범대 봄쇄 호범 너희옵살 하원우 업굴불치기 696킬로 사이트 경남의 령 2승 4패 승률 38% 병종 선발 1라운드 한번 2라운드 한번등 최근 5회 2승 4패 1라운드 한번등 1라운드 세번피하고 3라운드 한번등 분쇄 첨 나이라스스 한우 업울 밀치기 밀치기 대 밀치기 체중 699kg 사역지 청동 10승 10패 생일 50% 병종 선발 1라운드 8번 2라운드 2번 재건 5경기 3승 2패 1라운드 2번 승 2라운드 1번 승 4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전전으로는 변세가 아주 유리합니다 체중 696kg에 699kg 병종경입니다 700kg 이하가 병종입니다 700kg 이하가 병종 701km에서 801km 이상 박정기 5번대 범세의 경기 5번대 범세의 경기 5시 57분 4시 57분 아이고 우리 예저교사님 얼마 된지까지 나오셨네 대단하시네 아 어깨로 빨리 나오네 어깨로 빨리 일로 딱 계시네 일찍 나와갔네 5번대 범세에서 나옵니다 자 범세에서 나옵니다 제 자 요는 별 안차고 다름이 크게 안차고 5번대 범세의 시라운 12경기 변경 선발냉니다 12경기 변경 선발냉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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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범세 선발떨어 하하하 아 아 일찍 나와갔던 여유가 있어 보이더만 에이 에이 동세 평일 1라운드 승리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냥 나빼에 모두 못하고 에이 에이 최강 최강 범세의 일로울드 승리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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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